베테랑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인호씨입니다. 자, 윤호씨. 네, 우리 기자님을 바라보시고 푸드타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역시 아이돌계 베테랑 정인호씨입니다. 아, 네, 좋습니다. 하트도 좋고요. 베테랑에 대한 사랑도 좋습니다. 좋습니다. 투도 해주셨고요. 네. 오늘도 극장룩 너무 멋스럽게 하고 오셨어요. 네, 베테랑 오른쪽도 끝까지 바라봐주시겠어요. 네. 아, 잘생김이 역시. 네. 네, 폭발합니다. 네. 자, 아, 베테랑 2. 아, 앞으로 저희 인사도 좀 전해달라고 매체 여러분들의 네, 요청이. 손도 한번 흔들어 봐주시겠어요. 네. 저희 관객분들에게도 손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오늘 정말 업계 베테랑들 요즘 독보적인 분위기로 아, 오늘도 가을룩을 이렇게 매치해서 와주셨네요. 루은씨입니다. 네. 아, 짠. 베테랑 짱, 지금. 베테랑 2 짱. 네, 좋습니다. 하트도 좋고요. 베테랑에 대한 사랑. 아, 너무 좋습니다. 홀래대첩, 이연에는 불가항력. 아, 뭐. 정말 많은 작품에서도 계속해서 네, 여러분들께 인사, 하트를 좀 보여달라는 저희 취재진의 요청이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하트. 네. 네. 저, 왼쪽 끝까지 하트도 좀 바라봐주시고 자, 오른쪽도 끝까지. 네. 아, 눈맞춤을 원하는 저희 취재진 분들이 많습니다. 가을을 몰고 왔네요. 로은씨.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네, 표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